자 네 번째 자 요번에는 아이템 모으기에서 뭘 모아 유심카드지 자 유심카드를 핫스팟 유심카드 이런거를 저장하고 모으는거 얘기야 인디아 자 웨다 나오면 뭐 인지 아닌지 니까 뒤에 or 가 있나 봐봐 있지 그러면서 이제 병렬이 있지 it's for ing or for ing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for라는 것은 뭘 위해서 이런 말도 되고 그러지 여기서는 이 업로딩을 하는 것이든 아니든 이 말이지 업로딩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 레스토랑을 찾는 것이든 이렇게 출발해 웨더와 뭐이든 아니든 그래서 자 이 이것이 그것이 어 이렇게 자기의 상태 메세지를 업로드 하려는 것이든 아니면 셀파 자기 그 셀피 소셜레소크에 올리는 것 이런 것이든 아니면 룩업이 찼다야 베스트 레스토랑을 베스트 레스토랑을 찾는 것이든 즉 이거든 저든 간에 이제 주어가 와야 되거든 왜냐면 동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는 머무는 것 이게 와야 돼 연결된 이럴 뜻이지 그래서 온라인에서 연결된 채로 머무는 것은 선택이 더 이상 아니다 나대입법이네 뭐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 이랬지 많은 여행객들에게 요즘 나라 이렇게 했어 자 하지만 이게 저렴하냐 저렴한 방법을 찾는 것은 뭐 하기 위한 방법이냐 하면은 안정된 신뢰성 있는 연결을 안 끊기고 저런 거를 얻기 위한 비싼 게 아니라 저렴한 방법을 찾는 것은 이만큼이 이제 주어고 매우 쉽겠다 어렵겠다 안 끊기고 저렴하게 찾는 게 어렵겠지 그래서 이게 도전적인 이런 뜻도 되지만은 어려운 힘든 고된 이런 뜻이 있어 또 단에 나올 거야 그래서 되게 어렵다 하는 거지 뭐 할 때 해외여행 할 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어랑 비동산은 접속사 뒤에 생략이 될 수 있어 접속사 뒤에 주어 비동산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는 you are traveling 이렇게 되겠지 여행할 때 그래서 나는 유심 카드를 산다 도착하다 야 외국에 도착했을 때 reasonable이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건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인 가격에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affordable하고 같은 거야 저렴한 나는 나는 똑같은 연결 스피드를 가질 수 있다 로컬에서 처럼 이게 현지 아니면은 자기가 살던 곳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 자기 고장 또는 현지처럼 똑같은 스피드를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싼 가격에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네 all countries all have countries all have countries are different 어 자 국가들은 모두 이게 주어지 이게 동사야 주어 동사 출발하니까 앞에는 접속사를 써야지 얘가 접속사 얜 전치사니까 주어 동사는 못 쓰겠지 자 그리고 모든 나라들 모두가 뭘 가졌어 나라들 모두가 그렇지 서로 다른 통신회사를 가졌기 때문에 통신회사가 다 다르지 뭐 A에서 B에서 이렇게 그래서 각 유심카드는 독특한 기념품이 된다 each 단순이니까 each를 쓰는 거야 내 그 나라 여행에 독특한 것이 게다가 하면서 이제 유심카드가 또 좋은 점은 하는 개념으로 게다가야 in addition, besides, more, over, for the more 이런 것 같은 말이야 in addition, besides, more, over, for the more 이런 것 같은 말이야 게다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심카드가 take up이 차지하다 짐 수화물 공간 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쉽다 뭐 하기 쉬워? 집에 가져가기에 뭐 하기에 할 적에도 to take home take me home 이런 노래 알아? 아니요 어이씨 민망하네? 다음 시간까지 알아봐 이거 유명한 노래인데 말이야 세븐틴 노래보다 더 유명한 거야 이게 어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기에 가져가기에 아주 쉽다 자 나는 수집된 게 있다는 거지 아홉 개가 이미 아홉 개의 수집품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수집품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게 자라나다 어 뭐 늘어나다 뭐 하게 되다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빨라지고 있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 사라지는 거지 예 질문 없으면 다음 거로 알아봐 감사합니다 인 저기 인 나